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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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시오 괜찮으세요? 네 이게 그냥 스위트 샐러드 스푼이에요 얘네들은 이걸로 막 샐러드 묻혀 먹다가 심심한 노트들 청소 빗자루 하다가 심심한 노트들 스위스 민속이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바퀴까랑은 뭐 일말든지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뽀뽀뽀 요돌 언니 펜스 요돌 선생님 왔으니까 오리지널 요돌 하나 들려주세요 행복하세요? 네 더 행복하시라고 행복 요돌 스위스 오리지널입니다 초밍 낸들 작은 바나나 보컬 거짓 눌 진흥 어쨌든 좋 오 사랑한 여러분 두 손을 잡고 춤을 춰 이 세상 부모 모두가 바로 기절 불 Christine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? 여러분 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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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're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까 보니까 좋은 노래를 잘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, 아름다워 스위스 아가씨 정도로 우수한 노래네요 그쵸? 그럼 우리 마지막 노래를요 이 좋은 나무교회 문화공간 첫소년 문화연드 조잉밴 핸드 여기가 이름이 좋은 나무죠 교기를 사랑합니다 오늘 좋은 나무 요들송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괜찮으세요? 좋아 요들은 쉽습니다 가슴 한 대 보세요 가슴 네 다같이 이럴 줄 알았어요 어머 세상에 내가 펭수한테 그랬어요 펭수야 너 요들이 뭔지 아니? 뭔데요 1번 멍던 소리, 2번 꺽던 소리 아! 무슨 소리야? 이러더라고 요들은 꺽던 소리입니다 다같이 요요요요 U College 잘 꺽으시네 꺾으시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어딜까요? 2번 고향력 2번 곤절이 어디? 곤절이요? 곤절이요! 오빠! 선생님은 100점이야 곤절에서 꺼끄시면 요준이 됩니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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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우리 갑시다 오오오 코오오오 진짜 파자 하나 조금만 더 앞으로 좌측 코덕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요줄성 조금만 더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넷 여러분 Rudada 언니 예습하셨어요 좋은 나무 조회고 contrat 저럴 줄 알았어요 둘 둘 세상이야 1,2,3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1,2,3 내로 드디어 추제가 나옵니다 우리 모든 즐거운 촌나무 진짜 우리 모든 즐거운 촌나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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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셔야 돼요 다같이 촌나무 촌나무 오늘의 주제 좋은 나무 요도를 부르면서 여러분들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가 끝나고 나면요 기가 막힌 분이 계시거든요 기대하시라 해봉박도 좋은 나무 요도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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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은 상놀이 날씨에 참은 마음을 보라주여 주면 노래하는 박진소년 그의 이쁜 아저씨에 따라 나와서 노래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네네 둘 둘 셋 네네 노래 우리 모든 즐거운 촌나무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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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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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생님 지금 임용재 선생님 어디 계세요? 야 임용재 선생님 지금 여기 정말 힘든 걸음 하셨거든요 이제 바로 다음에 하신다고 다 지금 스태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시죠? 금과은 옛날 탑10 추리부에 갔으셨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임용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행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도선생님 임세네헤입니다